오늘은 불면증에 좋은 영상을 준비했어요.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해주시고요.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팔다리에 힘은 빼고 몸은 릴렉스 이 영상에만 집중해주세요.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셔도 좋습니다. 우리 크리미는 벌써 꿈나라에 갔네요. 긍정에너지 넘치는 상상을 하셔도 좋아요. 벌써 주무시는 건가요? 코 고는 소리도 살짝 들리는 것 같아요. 모두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. 아, 코 골다가 끼신 분도 계시네요. 많이 피곤하셨나봐요. 아직 눈이 똘망똘망하시면 손 다들 주무시는 것 같으니 저도 이만 앗, 서너 분 손드셨네요. 이 중에 발드신 분도 계시네요. 청개구리 유친분 꼭 계시죠? 덕분에 또 한 번 웃네요. 발드신 거 상상하니까 재밌네요. 혹시 제 웃음소리에 깨셨나요? 다시 집중해 볼게요. 조용하신 거 보니 대부분 잠드신 것 같아요. 아직 한두 분 깨어있으시네요. 오늘 혹시 낮잠을 많이 주무셨나요? 아니면 커피를 많이 드셨나요? 배가 너무 고파도 잠이 안 올 거예요. 그럴 땐 따뜻한 우유 한 잔 어떠세요?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을 보거나 시계를 자꾸 보시면 안 돼요. 편안하게 릴렉스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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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